난 태어날 때부터 됐는데 오 이승샤 이승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거라 내 허락 없이 우와 진짜 음악이랑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멋있다 오 아우 뭐 했어? 짠 심장이 다시 뛰는 구려 잘 갔다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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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심쿵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스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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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nctdream이 입만큼 싱그럽고 단장판이었어요 그쵸? 사실 nctdream은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어요 윙크? 아니 둘 다 너무 좋아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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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? 아니요 아니요 둘이 너무 이상한데 둘이 너무 이상한데? 두 분이 걸 봐야죠 어어 벌써 벌써 이렇게 너무 너무 서로 좀 마셔보고 다시 보고 네 형 고개 돌리면 돼 형 고개 돌리면 돼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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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 결정이 된 거야? 첫 너가 어? 첫 너가 어? 중요한 걸 고르는 건 맞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또 있어요. 과정이고요? 네? 아 저 마이웨이 왜? 네? 아 저 마이웨이 왜? 네? 이게 끌리는 걸까? 이게 끌리는 걸까? 자 애교 하나 둘 셋! 딱! 아 잘한다! 자 하나 더 하나 둘 셋! 자 마지막 하나 둘 셋! 둘 다 셋! 따랑해! ... ㅋㅋㅋㅋ